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어떤 모형입니다. 하늘에 진짜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어떤 진짜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고를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 자신들을 이해하고 하늘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지식이 없어 망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고 그것은 영원히 슬퍼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혼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그림들을 오늘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여러분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가 있고 머리. 머리에는 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통 있잖아요. 몸통 이렇게 머리가 있고 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떤 손과 발, 다리 각각의 어떤 기능들, 손가락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발재간 있는 어떤 선수들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손흥민 선수 보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타고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어떤 프리미어리그에 또 얼마나 유명한 또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뛰어납니다. 또 손재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뇌가 없다면 손이 대단하고 발이 대단한데요. 만약에 머리가 지금 없다면 그게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 안 하죠. 바로 멈춥니다. 아니 바로는 아니 잠깐 있으면 멈추죠. 자체적으로는 이 손과 발은 너무나도 대단한데 머리가 없어지면 멈춥니다. 이게 아무리 대단해도 이게 이제 머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죽으면 뇌가 없어서 죽으면 머리가 없어서 죽으면 그런데 손이 하나 잘랐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작동을 합니다. 손이 하나 잘린 것은 발이 하나 잘린 것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크리스도 이 세상이 교회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없는 몸통 우리가 이제 교회의 머물이 성도들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 또 어떤 지체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제 머리를 우리가 하늘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머리를 아니 몸을 이렇게 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좀 연결해 보는 거죠. 이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죠? 머리가 하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관점. 또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누가 이렇게 뭐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고에 제한되어 있죠. 1차적으로 우리가 너의 부모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 인간은 이제 낳은 것이죠. 그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낳았고 하나님을 만든 거고 인간은 자식들을 낳은 거죠. 우리의 어떤 머리의 한계가 이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계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조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 이렇게 하죠. 이 육체의 한계 육체의 한계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전지 전느 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세요. 신 우리가 몸통은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이시니까 전지 전능 할 뿐 아니라 영원해요. 이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든 거 그 인간 안에 이제 영을 집어넣으신 거죠.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죄로 말미야마 인간이 더러운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영이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전체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이지만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영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인생인 거죠. 몸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을 죽이려고 했던 머리를 날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날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존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자꾸 인간의 목숨을 끊은 거죠. 그 목숨을 끊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목숨을 끊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앉는 거 꾀 차는 거요? 이 머리의 자리를 누가 꾀 차는 거요? 하나님 대신 사탄 마귀 루시퍼 그 타락한 그 천사 장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꾀 차는 것이죠.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죽음 인간이 죄인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 하시는 거고 다시 머리와 몸통을 이은 거죠. 이은 거죠.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 시키는 것이고 그 다시 영이 죽었던 영이 잠자던 영을 다시 살려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또 그 성령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죠. 인간은 잠깐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원래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인간의 어떤 몸을 성전이라 몸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어하신다는 이 관점. 이 머리와 이 몸통의 관계를 이 하늘과 이 땅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저 모델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 내가 머리고 내가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어떤 나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기적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머리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머리 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만들어진 지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목이 없어지면 인간이 몸통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바로 죽음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머리 없이 몸통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이고 사탄에게 종로 타다가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탄처럼 심판받을 뿐입니다. 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회복이 시작됐으니 구원이 시작됐으니 이 온전한 몸을 하늘을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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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